용띠는 12띠 중 다섯 번째로 연생을 가리키며 행운의 숫자는 0과 5입니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동남동 방향에 해당하며 다른 3월 계절은 3월 청명에서 4월 2파 전까지입니다. 오행은 터에 해당하며 음향은 양에 대응합니다. 서양 별자리로는 백향좌에 해당합니다. 직업으로는 사업가, 지략가, 기획자, 설계자, 패션 디자이너, 관련 업종, 예술계 등이 잘 어울립니다. 용띠생은 양이 크며 생명력과 힘이 넘칩니다.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독단적이고 변덕스럽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무모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배타적이며 매우 직선적입니다. 인생 초기에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마찬가지로 높은 기준과 완벽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강직하고 단호한 면이 있으며 재간이 있거나 교활하지 않습니다. 용띠생은 모든 띠들 가운데 가장 귀족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용띠생은 진지한 사람이며 완전한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강압적인 수단으로 다루려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향적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활동과 여행 그리고 뛰어난 언변과 기질이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영도적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려서 결혼하거나 독신으로 살아가기를 고집할 수 있습니다. 돈을 푸게 쓰는 사람이 아니며 또한 두세 아니라 적습니다. 용띠생들은 매우 적게 소유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할 때에도 위험한 상황에도 겁없이 뛰어들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그들은 솔직하고 직설적이며 결코 동요하거나 겁을 먹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이러한 용띠에게 어떤 인연이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지금부터 용띠가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용띠가 멀리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 용띠와 개띠는 적대감과 큰 충돌이 있다. 서로를 믿거나 이해할 수 없어 차이를 극복할 수 없으며 가장 어울리지 않는 상극인 사이다. 둘 사이에는 상충살이 있어 그러하다. 하늘과 땅에 있는 오행의 귀 사이에는 합이 있고 충이 있다고 하는데 서로 마주보는 지점 사이에 생기는 충을 상충살이라고 한다. 용 한자로는 서로 상을 찌를 충을 죽일 살로 쓰며 서로 어울리지 않고 맞서게 만들고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를 해치거나 깨지게 만든다는 독하고 모진 기운이다. 용의 최종 목표는 승천이나 아직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물속에 있는 용을 용이라 한다. 두 개의 특기는 짓는 것이고 조용히 잠자고 있는 용은 시끄러운 짓 소리를 매우 싫어한다. 그래서 용은 개를 아주 싫어한다. 이는 최악의 궁합이다. 용띠와 돼지띠의 지장 간의 합으로 처음에는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가슴 뛰게 만들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와 만난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크고 심각한 싸움은 없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이유 없는 신경전을 벌이게 된다. 용띠의 열정에 비해 돼지띠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마음을 맞추기 어렵다. 미워서 떨어지고 싶지만 헤어지면 보고 싶어하며 그러지 못합니다. 둘 사이에는 원진살이가 있어 그러하니다. 원진살이란 한자로 원망할 원과 성낼 진 죽일 살로 쓰며 궁합을 볼 때 서로 거리는 살로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아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게 되어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수 같은 사이입니다. 그러나 멀어지면 자꾸 그리워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게 되는 관계입니다. 진의 원진은 용염 저흥명이며 용은 돼지의 시커먼 주둥이와 코를 징그럽다고 미워하고 돼지는 용의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미워합니다. 용띠와 잔나비띠의 조화는 결혼이나 동업시 탁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애정을 갖는 관계를 형성하여 성공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재물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천적인 케미스트리를 통해 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용띠와 쥐띠는 서로에게서 훌륭한 조화를 이루며 결혼이나 동업의 이상적인 조합을 보여줍니다. 함께 노력하고 협력함으로써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며 세계를 여행하며 부귀와 영화를 함께 누리는 행복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용띠와 닭띠는 서로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번영하는 관계를 구축하여 행복과 번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결합은 깊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부인이 남편을 지지하여 출세에 성공할 수 있는 궁합입니다. 용띠와 소띠는 서로에게 은근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권 다툼은 거의 없으며 서로의 목표를 위해 협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용띠와 범띠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적절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뤄낼 것입니다. 용띠와 토끼띠의 이익에 대해서 약간의 공통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어느 한도까지만 서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용띠와 용띠 사이에 큰 충돌은 없으며 마음이 맞는 좋은 관계입니다. 적당한 한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띠와 뱀띠는 서로가 잘 협동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연애와 사업상 성공적인 관계이며 서로 만족할 것입니다. 용띠와 말띠는 알맞은 관계이며 서로에 대해 존경심을 가집니다. 주도권을 놓고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용띠와 양띠는 연애와 사업에선 괜찮지만 냉담한 관계입니다. 비슷한 관심에 관해서는 적당히 마음이 맞습니다. 사주팔자에는 음양오행이 있으며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오의 길을 가을병정 무기경신 임계하여 10가지가 있으며 땅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혜라는 오행의 기 사이에는 합이 있고 충이 있습니다. 상충살과 원진살은 서로 극한다는 뜻이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서로 반대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나에게서 해로운 오행을 상대방이 상충하여 반대로 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살이 꼈다고 해서 인연을 끊지 말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힘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아끼고 끊임없이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이해와 관점은 인간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때로는 상충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충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도전하고 성장시키며 새로운 관점을 얻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아끼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관계는 우리에게 큰 행복을 안겨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